안녕하세요 로우피스입니다. 밸런스 게임으로 브론즈 대 마스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브론즈의 승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? 무기 차이를 크게 줘도 마스터가 항상 이기고 있어서 이번에는 브론즈 8명 대 마스터 4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대결은 밀리터리 베이스 다디에서 진행하고요. 브론즈와 마스터 모두 3렙 방어구 원하는 무기로 진행합니다. 밸런스 게임 브론즈 8명 대 마스터 4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 브론즈 팀이 먼저 달리고 있고요. 브론즈 팀 8명인데 과연 마스터 4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? 미니 M4 조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. 브론즈의 M4 과연 마스터를 잡을 수 있을지 그래도 한 대씩 맞추는 모습! 마스터 팀이 은근 맞고 있는데요? 브론즈의 SR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스터 팀 옆에 새로 생긴 다리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브론즈가 8명이에요.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약간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오우 이거 맞추는데요? M24? 카고팔 대신 M24를 사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카고팔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마스터 팀이 핸디캡을 둔 걸 수도 있죠. 백발 백중입니다! 와우! 지금 킬로그가 마너더만 올라가고 있어요! 어! 옆에 또 기절할 뻔했죠? 브론즈 팀 사격을 못해요. 얼굴을 내밀면 바로 맞기 때문에 고개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래도 한 번 용기 대상 아! 스크스의 에임이 조금 역시 브론즈네요. 자 브론즈 아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 아 도망가다 한 대 맞았어요. 아! 공격적이지 않고 아 브론즈는 방어적인데 아 수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했어요. 브론즈 팀! 절진해야 됩니다! 이렇게 장거리 교전을 하면은 오히려 딸리거든요? 자 마스터 팀도 그래도 조금씩 맞고 있는데 오! 이거 야 이 사이로를 맞추나요?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는 모습인데? 자 힐템을 조금 아끼는 모습이고요. 부상을 3개만 지급했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교전하면 마스터 팀이 불리하거든요. 자 접근하는 모습! 아 접근하다가 한 대 맞았고요. 자 마스터 팀! 지금 두 명 더 기절시켰고요. 자 옆에서 돌아가면서 파퀴 찍어주고 한 명 또 지금 피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스터의 저력을 보여준다! 오! 다리 밑에 공격하는 자 에미사구! 에미사구 현사! 아 에미사구 이 반동 잡기가 어렵고 미사이로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아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. 자 브론즈 팀! 마스터를 흉내내면서 지금 밑에 다리 사이를 쬐러보지만 헤드샷으로 카봇팔 헤드 맞았습니다. 아 이거 기절시택이 조금 쌓여서 소생시켜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살려줄 수 있나요? 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스터 팀 한 명도 좋지 않았습니다. 아! 팀킬! 아 팀킬! 팀킬! 아 팀킬인데 살려줄 수 있나요? 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그냥 밀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다리 밑에 쏘는 마스터 팀이 너무 잘 쌓아요. 이 다리 밑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스터 팀의 승리로 같이 납니다. 아 프론즈는 언제 이기는 거야? 프론즈야!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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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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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